프린플로우 마이크아프 프린플로우 마이크아프 이아란? 프린이만 나오지 않나요? 프린이만 넣는 거에요 sorry 아... 나 두 권들 찾는 거 좋죠? 네 네 네 너무 여러분들과 눈을 마주시고 아주 좋은 시간 받았습니다 터렛에 석타가 두 권나 한번 더 추워받아 드리마 감사합니다 치허이 형은 어땠어요? 저요?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멤버들의 각자의 솔로 미래를 못 짓는다는 게 아주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네요 그리고 우리 항상 되게 큰 일단 그 통역 좀 그 루슨ว่า 깐히 랩 요가 그 랩 요가 미 솔로백 많이 아니요 아니요 이 랩 요가 랩 요가 랩 요가 뭐 아 그리고 저희 항상 되게 큰 권장에서 태국에서 큰 권장에서 이렇게 컨셉 하고 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좀 가까이 여러분들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거 같아요 그 랩 요가 랩 컨셉 랩 요가 랩 랩 랩 랩 랩 사진ки 큰일이 어딨어? 평범하게 웃음이 많지요? 그래서 이게 더 큰일이 되지 말아야 nerd 이 점은 큰일이였래요. 이 점은 큰일이에요. 조금 더 큰일이 있어요. 그런데 안 solo 1%가 있어요. 네. 이 점은 좀 있어? 아니에요. 이런 점은? 지금부터. 조금 더 잘 보이는데. 오케이,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주연을 두기 시작합니다 저는 흥분을 다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반응이 많이 있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반응이 많이 있고 아이고 감사합니다.